축하드립니다. 임신 4주 맞습니다. 오민호 씨, 경찰입니다. 신지상 씨 실종 사건 용의자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. 아니, 용의자라니요? 뭔가 착오가 있나 본데? 난... 신지상 씨 실종 당시 갖고 있던 이 금고 열쇠가 오민호 씨 오피스테에서 발견됐습니다. 말도 안 돼. 난 그거 모르는 거예요. 신지상 씨가 사라진 사고 현장에서 오민호 씨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. 마지막 통화도 오민호 씨하고 한 거 맞죠? 서까지 같이 가시죠. 아니, 아니, 이러봐요. 잠깐만요. 아니에요. 이 사람 아무 죄 없어요. 내가 알아요. 우리 아버지 해친 사람이 아니라고요. 죄가 없으면 곧 풀려나겠죠. 자, 가자. 아니, 저 아니에요. 그기야, 맘 탄단히 먹어. 별일 없을 거야. 금방 돌아올게. 깡만호. 또 당신이야? 어, 어디가 떠는 거야? 당신 기운 없어 보여서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데. 체한 건 좀 어디. 어떻게 된 거예요? 민호 씨 경찰서에 연행됐어요. 민호 씨 경찰서에 연행됐어요. 그 사람이 아버지를 바다 속에 밀쳤다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. 당신이 뭐라고 설명을 좀 해봐요. 아직도 내 앞에서 그 자식 얘기야? 더 이상 오민호 때문에 당신하고 나 감정 사오고 싶지 않은데. 아버지 금고 열쇠가 그 사람 집에서 나왔대요. 거짓말이에요. 누군가 그 사람 무함한 거라고요. 오민호가 출소하던 날 날 찾아왔었어. 어떻게든 천비공을 자기 손에 넣겠다고 날 협박하라고.